제 취업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%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%를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, 60세 미만의 자가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%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